샐러드에는 조금 더 크게 쓸 거고요. 그다음에 도다리에는 조금 양파 정도. 그렇지, 얇게, 얇게. 아, 손이 빠르네, 상당히. 아, 예.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. 와. 이야. 이야. 아, 셰프님. 네? 야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지락하고 계란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아, 정말로. 이거 거제도 왕바지락이 엄청 유명하다고 그렇게 돼. 네네네. 어허, 이건 뭐 제가. 아, 네네. 그래요. 그럼 찬물로 하면 되죠. 네네네. 그냥 뭐, 이렇게 그냥 빼서 주면 돼요? 네. 오, 잘하시겠어요? 어. 야, 이런 거를 드시기 좋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한다. 야, 근데 이게 셰프님. 네? 주방이 재밌네. 아, 그래요? 네. 적성에 맞으세요? 어, 중말로. 다행입니다. 아, 이거는 그거 뭐야? 나중에 쓰죠? 이거는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? 네, 죽순이랑. 어머님들 이제 저 디저트 하고 두 번째 손님들은 제가 할게요. 이제 다 할 줄 아니까. 어, 그것도 좋은 생각. 어, 내가 다 할게요. 왜냐면 재료랑 다 돼 있으니까. 어, 오케이. 네네. 두 번째 거는 내가 다 할게요. 두 번째 거는 내가 다 할게요. 두 번째 거는 내가 다 할게요. 아이, 좋아. 아, 강원도 3강이네. 자, 지중해품 바지락 샐러드 갑니다.